아니 쟤 뭐야! 아니! 어 뭐야! 라이즈! 진짠! 믿고 있었다구! 라이즈 이 새끼 열고 분해를 죽일라고 레이스 레이스 꼼숭 뒤엔 뭐다? 어...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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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. 죄송합니다 꼼숭 뒤엔... 또 꼼숭이죠 오늘 놀았는데 싸울대 티어 같으면 항상 판수적인 애가 이기더라 근데 말싸움 할 때 그 뭐 지금 한 400판 하고 여기인 새끼가 이러는 그 개도 솔직히 그 한 400판 하잖아? 걔도 똑같이 거기 있어 왜냐면 자란 애들은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캐리하거나 올라가서 없거든 다 이제 고만고만한데 싸우는 거야 근데 또 사실 그게 또 훌륭한 그거거든 약점이거든 한 얘는 200판 하고 난 700판 했는데 말썽하면은 야 씨X 770판 하고 다 이런 새끼가 다시 자기도 알아 자기도 이만큼 하고 여기인 거 짜증나거든 근데 솔직히 멘탈 많이 깨지 저 그래도 말썽 안 하잖아요 어차피 내가 지거든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내가 이기기가 힘들어 말썽하면 조용히 하자는 게임 킬이 안 썼냐? 아.. 아 너무 세 이 새끼 오 뭐야! 야 카드 스포 대박 잘 끊었다 레이싱 잘 했으니까 상으로 레이드 어 너무 좋은데? 저 악창시절엔 사귀어 본 적 없어요 여자친구 사귀기는 커녕 말도 안 해봤어 다 남녀공학 나왔는데 한마디도 안 해봤어 진짜 합반이 아니어서 그런가? 아니 스무살 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 한 달만 한 달도 안 만나서 헤어졌어요 좀 좀 그래 좀 그런 애라서 그러니까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그런 애더라고 실망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땐 팸이 없었지 제가 헤어지자 했죠 당연히 아 충격 먹었다니까 내가 근데 그때 처음이라서 막 내가 먼저 뭘 못했거든 근데 보통 남자가 먼저 하잖아 일의들 하잖아 거의 한 달도 안 돼갖고 헤어졌지 랜선 연애인데 내 카마였던 거네 그래서 그때 살짝 좀 여자를 멀리했어요 원래 멀리 안 해도 멀리 있었지만 귀여운 여자애가 아잘 됐네요 아잘 됐네요 야 아니 저기요 아니 왜 들어갔어 어이 어이 내꺼라구 여러분 찍어줘야 돼 요새 정글러들 미쳐가지고 이거 안 찍잖아 그냥 자기가 낼름 먹어 이럴 죽더라 이럴 죽더라 내 압도적인 악취 저 뭐야 이거 담배 한 다음에 빠르게 피고 올게요 좀 시간 절약해야겠다 아니 이거 미드에서 내가 호흡하면 안 됐는데 뺐어야 됐는데 지헌이 형 제 친구가 평소엔 친한 척 오지게 하더니 요즘 들어 약속도 자꾸 늦고 기껏 만나서 노는 중에 다른 친구 만나러 일찍 가버리더라고요 뭐라 해야되나요 그런가보다 해야죠 뭘 그게 나야 근데 그건 좀 쓰레기네 만나러 왔는데 다른 친구 만나러 갔네 내 얘기냐 너잖아 시발년아 왜 나야 아니 나도 먹고살아야지 장보러 간다는데 아니 연운 샀어 18분에 언제 채우려고 아니 야 저거 개새끼네 저거 진짜 위에서 위에 통장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니 부캐도 그렇고 본캐도 그렇고 어떻게 딱 승격장만 되면 이러지 지금 영승 2패해요 승격장 띄우자마자 2연패 했어요 아 아 대포 탔다 야 위에 보지마 한연아 위에 보지 말라고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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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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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공격이요 그런거 안쓰면 돼 제가 누르는거에요 아 너무 현란하다고 그럴 수 있죠 다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다이아 1인분들이 있어요 저 만나보신분들 솔직히 저랑 팀 되면 어때요 괜찮지 않나 솔직히 다이아 1에서 나 정도 언디리면 살짝 진짜 그래도 S급은 안되나요 A++라는 되지 저 이 닉네임 그대로 그랜드마스터 recountEd 님ivityBLE 분노 저 이 닉네임 그대로 ihi 헬 그럼 피드백 좋아요 이번 판 4절 안 할게요 야물고 내 칭찬 안하네 아 궁을 왜 써 진짜 아 진짜 아니 궁을 왜 써 아 진짜 나 미치겠네 힌드한테 요거 안한 것도 지금 솔직히 원래 채팅으로 3줄 박았어야 돼 이 정도면 양반이지 저거 제이스가 아니고 이렐리아 5킬 2댓이었다 이거 써렴 쳤지 제이스를 할만해 아닌가 안할만한가 오 대박 가만히 죽어 뻔하죠 좀 멋있었나 아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우리 킨드레드가 2킬 줬는데도 트리스터나보다 훨씬 잘하죠 이건 뭐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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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문 따 문 따 아 이 개새끼 뭐야 아 진짜 다 떴네 놀라 쫓아오는데 와 아유 진작 니코 믿고 있었다고 와 뭐야 쟤네가 너무 무리한다 나 잡을라고 니코 철드라키스 페페 승승승 가나요 솔직히 페페 승승승 가면은 나 맞딱인거 인정해줘야지 솔직히 다 딱 다 딱해서 썩은 원딜이 아니지 솔직히 다이아 1 유저분들을 공감할거에요 여기 구간에 나만큼 하는 원딜 좀 흔치 않다는거 철학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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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왔다 아 딜이 아패드 안된다 아리 아리 보여주나 레이스 아 이 새끼 뭐야 존나 세 야 뭐야 이거 아 나 뭐랑 왜 안써 아 뭐랑 안 빨아지네 아니 힌드리드 우리팀에서 똥싸고 저 핀가돈 존나 잘해 그렇지 너다운 모습이야 그게 아 진짜 사라져 안되겠다 아 죄송 진짜 안하는거 아니겠지 아 뭐해 블루 먹어 블루 블루 나왔잖아 이게 더 맛있잖아 블루보다 라이스가 더 맛있잖아 야야 아니 뭐해 뭐하냐 너 뭐해 뭐해 아니 왜 밑으로 걸어가 끝났다 와 이걸 이기네 아 얼마만이냐 이거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아우 쉣 한달만에 온거 같네요 요새 좀 슬럼 보라 힘들었는데 아 아 개 잘했다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 장 봐야 돼서 오늘만 좀 일찍 끌게요 내일 내일 대신 1시에 오는걸로 내일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와서 마스터부터 또 금화까지 달달하게 가보자구요 네 내일 올게요 isions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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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